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영국의 테니슨이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냥 혼자 막 하겠습니다 테니슨이라는 시인이 있었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아름다운 언어로서 표현을 많이 한 분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시골길을 갑니다 가다가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는 중년 부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아침에 좋은 소식이 있나 보죠? 그랬더니 그분이 미소를 띄면서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한 가지 소식밖에 모른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랬더니 이 시인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인 그것은 오래된 소식이면서 새로운 소식이면서 정말 좋은 소식이죠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오래된 소식입니다 오래된 소식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Old News면서 예, New News면서 예, Good News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 번 인사 한 번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하십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재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재판을 누가 했습니까 빌라도가 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풀어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 놓아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명절이 되면 하여튼 하고 알아서 들어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총독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예, 죄수를 하나 풀어주는 가브너즈 카스템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예수를 놓아줄까 유명한 죄를 지었던 바라바를 놓아줄까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바라바를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하면 좋냐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무슨 악을 행하였느냐 대답 없이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예, 손을 물에다 씻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고 예, 너희가 당하라 예, 너희가 당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럽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입니다 그 왕은 죽여도 우리의 왕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가 누우셨던 무덤은 빈무덤입니다 사람들은 꽉 찬 거를 좋아합니다 꽉 찬 거를 좋아합니다 예, 성도로도 배추 사러 가면 어떤 거 삽니까? 예, 속이 빈 거를 삽니까? 하면 꽉 찬 거를 삽니까? 예, 무를 사러 가시면 바람이 들어가지고 구멍이 있는 거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꽉 찬 거를 좋아합니까? 사람 머리도 꽉 찬 거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골빈 거를 좋아합니까? 사람들은 꽉 찬 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는 차지하는 빈 거를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비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 주님의 무덤입니다 우리 주님의 무덤은 빈무덤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 창시자들은 그분들의 무덤은 거기에는 꽉 차 있습니다 죽은 시체로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무덤은 빈무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구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바로 첫 번째 주일이고 이 날이 역사적으로 첫 번째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을 따랐던 몇 여자가 무덤으로 갑니다 왜 갑니까? 예수님 몸에 향류를 바르기 위해서 갑니다 가면서 걱정을 합니다 누가 그 큰 돌을 굴려주지 무덤에 가까이 갔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큰 지진이 났습니다 3일 전에도 지진 난 거 알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런데 3일 뒤에 또 지진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돌을 굴려냈습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천사가 이 여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없다 안 계신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 이후로 기독교는 기독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빈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빈무덤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에서는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 부활을 정명하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프로브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냥 선포만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들 여러분들 오늘 천사가 여기 여자들에게 몇 마디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이크 놔주고 저거 한번 사양해 우리 6절 말씀 보시면요 6절하고 7절 보시면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He is not here. He has reason. Just as he said.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동사가 4개가 연속해서 나옵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랍니다 무엇을요? The place where he lay. 그가 누웠던 그것을 한번 보랍니다 그 다음 성경구절요 Then go quickly. 요거가 또 하나 나오죠 그죠? 그리고 tell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빨리 가서 tell his disciples 제자들에게 말을 해라 무슨 말이요? He has risen from the dead. 그가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아났다고 그리고 He is going ahead of you into Galilee 오늘 이 네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Come. 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See. 보라고.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Then go. 그 다음에 뭐라고요? Tell. 이야기를 하라고. Come. 와서. See. 보고. 본 곳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Go. 어떻게 하라고요? Tell. 이야기하라고.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사라진 성들 여러분들 예수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다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다 이거를 누구에게 맡겨주셨습니까? 이거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누가 이야기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Come and See를 못했지만 우리는 가서 못 봤지만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가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 보시면 According to the scriptures 성경대로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경대로 이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학교에다 맡기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우리 주님께서 광고회사에다 맡기지 않았습니다 광고회사에다 맡기지 않았습니다 광고회사에다 맡기지 않았습니다 빼딱빼딱 걸어가면서 예쁘게 걸어가면서 매력적으로 걸어가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분 믿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맡겨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전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불러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죽어보니까 지옥이 있더라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보시면요 우리 생각에는 죽은 사람이 뻘떡 살아나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제일 좋을 것 같죠 성경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누가 보면 16장 보시면 거기에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지 않습니까 가서 이렇게 보니까 나사로가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발 나사로를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낭제 다섯 명에게 가서 이곳에 오지 말라고 얘기해달라 그럽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나갈 필요가 없다고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있다고 하여튼 성경 말씀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도 죽은 사람이 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그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때 또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성경 말씀을 안 믿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서 나가서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얘기해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누가 해야 됩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한다고도 믿지 않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들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 신앙은 우리가 우리 자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원더우드가 존경받는 이유가 뭡니까? 학교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병원을 만들어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사회사업을 해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사전을 만들어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그것을 했다고 존경받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존경받는 이유는 그가 먼 곳에서 미국 땅에서 한국까지 와서 목숨 내놓고 예수를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존경을 받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들이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가장 존경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믿는 예수를 부활하신 그 예수를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만 예수님 부활하셨다 믿을 게 아니라 우리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 부활의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함께 죽음의 요단강을 겁없이 건널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하고 알았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부활주일 주님께서 아름답게 주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이 부활신앙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하나님 귀한 날 주시고 또 주님 앞에서 예배 함께 드리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만 부활신앙 붙들고 좋다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새 힘 얻으면 나가서 안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설설 풀어내면서 그들에게 예수 전하는 지혜로운 우리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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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